기생 연극은 1975년 조나단 포프스와 조살라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관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행자한테 말을 해요. 배우와 음악가들이 그것을 즉흥적으로 제 연술적 송식을 띄어서 심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표현되는, 나의 이야기가 표현되는 것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은 관객과 관계, 배우와 관객 사이에서 벌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굉장히 안전하다,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분위기들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판단되어지거나 거부당하거나 비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믿음의 안전함에 맞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자 하는지를 배우들이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이끌게 되고요. 배우는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임과 소리와 말로 반응함으로써 지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자를 지켜보며 보고 장면을 맞춘 뒤에는 화자에게 소감을 물어보게 됩니다. 진행방식을 이렇게 진행되고요. 재생연극의 형식을 보면 우선은 크게 쇼스토리와 롱스토리가 있어요. 쇼스토리는 짧은 이야기예요. 배우와 관객에게 만나는 이 자리는 일상의 어떤 우리 일상의 이런 공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초월적 공간으로써 배우가 일어났을 때 나한테 나는 어디 어떻게 있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배우인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6살 6학년이었고요. 2001년에 9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배우들이 이제 9일과 관련된 자기 경험을 이제 화자로서 말해요. 그래서 공포를 얻는 깊은 공포로 느꼈다. 산촌이랑 산촌이 뭐 소란관이 없고 경찰관이 없고 뭐 이랬대요. 되게 무성을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꼭 형식이 저런 무대 형식일 수도 있고 뭐 원형 무대일 수도 있고 형이 좀 다양해요. 영상을 통해서 봤대요. 글딩이 무너지고 뭐 이해할 수가 없었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건들이 나오고 시위에요. V자 형태로 쓰게 돼요. V자 형태로 쓰고 메인의 감염을 기술으로 가려면 4개의 감염 이 사건을 네토망으로서 그 감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나오지 않게 다 쇼스토리에요. 무대에 나오지 않게 다 쇼스토리에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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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가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는 사람하고 막 나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 가서 무언가를 접근한 들을 접근하고 말해주고 싶고 하는데 마지막에 하지만 말해줄지 못했다. 나 집에 나갈 수가 없어. 너가 웃어서 나가주면 가고 싶지만 그때 너의 선택이 옳았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한 경험들에 대해서 공유하게 돼요. 네 개의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자기를 원해. 가고 있어? 저 사람들은 참을성을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도황해서 겪었어도 느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 어? 뭐지? 저 사람은 울고 있어? 누가 당황하게 이렇게 하는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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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예에 대한 어떤 역사별이 하나 있고 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역사들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어떤 그런 것들의 전쟁들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도 얘기합니다. 이럴 때 배우들이 모르면 주인공 배우가 모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 이거 이런 느낌이었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글쎄 아까만 거스틱만 봐. 격겨운 냄새들 난다. 주문은 막 음 역시 음악도 좋아하시고 감정도 좋아하시고 네. 근데 마지막 씬에서 어떤 그 여자분이 정말 그 동아리에서 실감난 연기를 한 분이 있어요. 기컨본 네. 내가 그라운드 제로 제로에 왔는데 내가 평소에 쓰던 들고 다녔던 걸어다녔던 문이 없어졌으니까 네. 내 마음의 문까지 없어진 거나 똑같은 느낌 그렇게 느끼면 그게 그렇게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배우로 그렇게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그 여자가 느낀 것에 동시에 현재와 과거가 내 주변에 다 있던 게 없어졌다는 것을 느낀 것에 대해서 과연 언제쯤 이런 불행한 일들이 끝이 날까 하기 직전에 한소리가 하나 딱 내 기억에 내 이상 소위 말하면 그 여자가 표현하는 것은 난 이렇게 알았거든요. 네. 내 이상과 내 받아들이는 현실이 너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제 과거 이야기가 배우들에 의해서 저렇게 표현이 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가슴 찡할 것 같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다 똑같이 폭넓게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네. 이만한 큰일을 이만큼의 감정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배우를 통해서 이게 다 쏟아져 나온다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내면 있잖아요. 그거를 배우들이 그러니까 보면서 아 맞아 저거였어 저거였어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찡하 찡하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 즉흥적으로 되는 건가요? 즉흥으로 만든 거예요. 회상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지난번에 봤던 그 자료에서의 그 극단이 하는 회상연극은 무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중에 자기가 가슴에 남았던 어떤 장면들을 이런 즉흥으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시 그 즉흥들 장면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짜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회상연극 작업은 그래도 미리 인터뷰 과정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인터뷰 과정을 둘 생각이고요. 더 깊이 만나는 언어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뭔가 그분의 어떤 세계에 대한 경험들 그런게 필요하 지금처럼 플레이백시 하나의 제어 형식인데 그 과정안에 플레이백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연극을 본 느낌은 연극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보여주셨던 PPT 내용 중에 예술적으로 가공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또 예술적인 독창적인 내용을 끄집어낸다는 게 대단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객과 그것도 서로 약속되지 않은 상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끌어낸다는 차원인데 막상 아까 실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훈련이 잘 된 연기자들이 그것도 따라서 반응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경험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훈련이 잘 된 분들이 최소한의 형식으로 개입하고 그래야 엉키지 않을 테니까 그런 반면에 최대한 관객에 의해서 콘텐츠를 붙잡아내는 이런 게 저로서는 새로웠고요. 같은 또 주제도 느낌이 드는 게 저도 우시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울컥하고 실제로 우시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 교류가 실제로 현장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가장 성공적인 예가 되겠는데 기자가 그만큼 중요해야되고 저렇게 조용하게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컨덕터라고 그 컨덕터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화자 화자 쪽하고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진행 과정이 연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체가 생기거나 전혀 걱정 저희가 무슨 인사회나 이런거 할 때처럼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미리 그 사람 정해놨어요. 대상자를 정해놔서 질문 또한 받아놨어요. 그래서 연출을 하는거에요. 손을 들면 일어나세요. 하는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 저것처럼 즉흥이 하는게 아니고 미리 미리서 어느정도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가능하지 맞아요. 어떤 어르신은 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동감해요. 제가 여쭤봤을 때 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이렇게 진행이 될거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 감정이 같이 만나지는 사실 노인들이 안됐다고 생각도 하고 또 전쟁으로 이런 사람들 그런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 당사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나게 되는거 같아요. 인간적으로 만나서 만나서 일어나는 저는 눈물을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의 과정을 겪었다 안 겪었다가 나오는 지점이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치유가 무슨 치유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무슨 치유인지 모르고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점들인데 그렇게 눈물을 만나는 것 그 감정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교육적이고 치유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세월호가 자꾸 생각해봤어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기서 저기 있는 관객들이 세월호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기 저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단지 내가 뉴스를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던 상처들에 대해서 지금 무대에서 표현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제가 그 당시 그거 봤던 거가 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가라앉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 당사자들 세월호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치유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가졌던 온 국민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못 가지고 하시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 우리가 근데 한두 가지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언니한테 들었는데 사은품 백화점 거기서 일하다가 잠깐 나왔는데 바로 그 뒤에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같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충격만 가지고 있었지 구체적인 틀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는데 연극 그 대본을 준비하고 서로 그 대본을 수정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느 날 울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 다 같이 다녔 거에 간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참외 과정 연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이가 한번 눈물을 쏟아내고 감정이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조금 그 사건은 더 객관화 돼 버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희도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 됐었고 그렇다 보면 연극이 주는 효과가 분명히 이제 뭐 수많은 사건들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모순들도 발견이 되긴 할까 어떤 장소성에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뭐 정치적으로 딱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지만 내 공간에 찾아온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손님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녹여낼 수 있는 공간 내지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연극적 내 걸 풀어내고 풀어낸 걸 피드백하면서 서로가 공간에 공감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요소로는 굉장히 좋겠다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자기만의 갖고 있는 생각 하고 또 어른들의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만남으로써 풀어내면 이제 줄줄줄줄 나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뭐 맥히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저도 항상 에휴 내가 말해봤자 뭐 내 생활이지 조금만 생활이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공감되고 다같이 느끼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 그것이 자기 삶의 감정을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훈련과 어떤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에 이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분들이 그런 마을 지역에 나중에 지역에 있는 어떤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 소개되는 분들 아니면 여러 이슈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할까도 궁금했어요 저런 이렇게 나오려면 배우들 어떤 연습을 할까도 궁금했고 우리가 어떤 만약에 드라마를 봐도 누가 이래저래 얘기 듣는 것보다 막 이렇게 연기하면서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더 이렇게 몰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글 읽고 그런 것보다 보는 게 더 젊은 사람들도 보는 게 더 익숙하니까 이런 내용도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이렇게 더 감정이 더 이렇게 더 많이 실려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보게 되고 그것도 이제 공감을 더 이룰 수 있어요 공감하고 그 감정을 자신만의 예술의 형식으로 다시 감정을 표현하면 관객은 또 자신만의 이해로 그것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단계에 걸친 감정을 매개로 한 예술 그러니까 예술이 이제 감정을 매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주장 혹은 있음 이런 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감정을 체험하는 거 여기서 뭐 구일의 사태가 옳았다 그르다 혹은 왜 미국은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감정을 체험했는지 이것이 나 그런 것들을 다시 재경험하는 것 이게 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청년들의 삶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그것을 몸으로 실체적으로 느껴보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예요 이것이 노인 세대한테 청년 세대한테 관객에게 어떤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개인의 삶으로는 자각각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테고 표현의 방식만 다르지 누군가 숙 건드려서 물꼬만 열어주면 울음방다를 만들기 여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 태평동에도 많이 살고 계시고 단지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장과 기회가 없었다라는 건데 지난번처럼 가천대학생들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거를 막상 대학생들을 만나서 몇몇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일정한 선임견이나 편견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도 받았듯이 아마 접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연극이 토대로 하는 가치 아닐까 라는 생각을 당신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중간중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쨌든 가족에 대한 부양 자식에 대한 부양에 대한 것들 때문에 항상 그거를 후순위로 항상 밀렸던 거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 사는 게 별건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저걸 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주제를 잡아갈까 라는 게 궁금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누구나 공감이 가는 아 그래 우리 삶이 그랬지 라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접근이 될까 라는 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태평동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 어 길 골목 이라고 하는 주제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길에 대한 어떤 그 길이 진짜로 객관적인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길일 수도 있지만 은유적으로 삶의 어떤 여러 다양한 기시들을 표현하고 꺼내고 거기서 장면들을 만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갈 것 같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사라고 하는 주제도 있었고요 뭐 패션 있었고 선생님이 고러기를 하셨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로 접근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집단의 기억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태평삼병이라고 하는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참 해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사진 정사진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정사진 골목이라는 정사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 내 인생에 대한 비유로서의 어떤 경사일 수도 있는 거고 처음 오는 분들은 다 여기 어떻게 그 얘기하면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여기 이렇게 다 짙지 그게 다 궁금해요 가상 주제를 저 나름대로 정해왔어요 성남 태평동에서 산 그래서 이제 이게 연륜별로 접근을 해야 될지 직업별로 접근을 해야 될지 성별 훈리 힝 걷 저 에어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